징취하십시오 3명 중 5명 동시 처치 점수 1대 0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합니다 적을 몰아내요 클리어 아하세요 2명 동시 처치 2명 동시 처치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합니다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클리어 반가워요 클리어 2명 동시 처치 방금 건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시죠 2명 동시 처치 깨끗이 나았어요 반갑군요 아하세요 2명 동시 처치 아하세요 거점을 방어해야합니다 반가워요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아 2명 동시 3명 동시 4명 동시 처치 반갑군요 2명 동시 2명 동시 처치 2명 동시 2명 동시 처치 2명 동시 처치 7명 동시 6명 동시 처치 당황 반가 seria 바퀴 띵이 3대 0 말끔히 나왔어요. 거점을 방어해요. 클리어 아 하세요. 아군이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. 저 깃발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 다시 싸우겠습니다. 제 한일을 할 뿐입니다.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. 아군이 깃발을 질주했습니다. 클리어 점수 4대 0 아 아주 잘했어요. 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. 클리어 저 팀이 아군 깃발을 질주했습니다. 깃발을 회수하십시오. 우리 깃발이 떨어졌습니다. 누가 회수하세요. 클리어 멋진 솜씨예요. 깃발을 계기로 돌려보냅니다. 아군 깃발을 멈추고 있습니다. 아군이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. 저 깃발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 아군 깃발을 헐을 수정하십시오. 아군 깃발을 쟨쾅했습니다. 아군이 깃발을 쟨취했습니다. 점수 5대 0 아 하세요 아하하하 아하 하하하하 아하 윤소 아하 백 방금 건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많이 아프시죠? 세명 동시 처치 클리어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방금 건 친구들한테 아 하세요 동시 처치 클리어 잘했어요 방금 건 아군이 깃발을 갖고 계십니다 아군이 깃발을 갖고 계십니다 아군이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방금 건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방금 건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방금 건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이제 집에 가고 방금 건 강력하시죠 공격하십니다 유기장 치아 찰나 즉 뱃 아, 하세요. 남은 시간 10초 반가워요. 고맙군요. 저기요. 추가 시간 클리어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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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 4명 3명 3명 5명 5명 4명 4명 5명 동! 다섯 명! 동! 동! 동!